안녕하세요 리빌입니다. 반지원정대 톨킹크래프트 자 이번에 진행해야 될 퀘스트는 엔드게임? 웬 엔드게임이 나와 갑자기? 이거 제작한 시기는 어벤져스 엔드게임보다 한참 옛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연이에요. 우연의 일치에 닿아요. 이게 훨씬 더 옛날에 쓴 그림데 자꾸 지나가는 때마다 스탬프를 주네요. 또 건더편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310? 어? 여기 그 녀석 아니야? 어? 이 장소네 이 녀석을 죽이라고 하네요 엠머니 스탭 뭐야? 지난번 개처럼 얘도 버그 걸린 것 같아요 얘도 전투가 안 걸어지는데 뭔데 드랍 확률이 2%인데 아무것도 드랍하질 않아? 엠머니 스탭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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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여기서는 이거 프로테이팅 때문에 마법이 안 써지나? 프로테이팅이 없는대로 가서 마법을 좀 써봅시다. 저도 이제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쪘어억 근데 이거 어떻게 써는거야? 저기 있어야 이게 써지는건가? 모르겠다 자 아무튼 그 다음 퀘스트 아 퀘스트 보상 좀 받으면서 갑시다. 오 빅백 오 뭐야 가방이 튀어나가는데 천사블럭도 천사블럭도 가방 너무 많은데 슬슬 히어로 앤 드라코니스 타이틀 슬롯에 추가할 수 있다는데 타이틀 슬롯을 어디서 봤었는데 여기 아니야? 히어로 앤 드라코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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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깄다 오우 시크렌토로 오클릭시 채팅의 링크? 아 이런식으로 칭호다 드디어 나는 이 드라코니스의 영웅이야 드디어 영웅이 되었다 이 정도 증오는 받아줘야 생활할 맛이 나지 둘 다 뭔데? 오 뭐야 드라코니 풀세트를 선물로 주네 간달프가 뭐가 있는데? 플러스와 마이너스 두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 같아요 레골라스 딱봐 너 착한쪽 나쁜쪽 그거 같은데 자 일단은 잠시만 이거 페이스트는 왜 또 깜빡거려 이거 또 받을 수 있다고 이거 입구잖아 이거 입구로 가면 선물 또 주나 이거 또 받아 아니 이것은 총회각 플러스석 2에다가 드라코닉 에볼루션 미쳤다 미쳤다 이거 완전 진짜 대박 아이템들만 잔뜩 주는구만 야 이거 인벤토리가 터져나가는데? 와 인벤토리 장난 아니다 이거 아이씨 레전드인데 이딴 거나 주는 거 봐 아이씨 레전드리인데 이딴 거나 주는 거 봐 자 다시 이제 미드가르드 으로 가봐야 되나? 오버월드 여기서는 이제 더이상 할 수 있는게 이건 뭐지? 키 아이 이놈의 키는 어디서 얻는 거야 저기 다른 지역을 한번 가볼 때가 된 것 같아요 49866-1487 랜디트 지우고 로스트 지우고 여기지? 어 와이 번 헤븐 어디야? 좌표가 이쪽이다 저쪽으로 쭉 까야 돼요 진짜 저쪽으로 쭉 까야 돼요 진짜 한번 가봅시다 여기 일단 넘어가려면 일로 타서 여기가 얼마나 멀리 가야하는지 모르겠다면선 텔레포트가 안되서 직접 걸어와서 바다를 건너가야하는지 모르겠다면선 텔레포트 바다를 건너가야하는지 모르겠다면선 텔레포트 바다를 건너가야하는지 모르겠다면선 텔레포트 바다 건너가야하는지 모르겠다면선 텔레포트 크리퍼 찌면 이제 한방 컷이지. 나 여기서.. 오 뭐야? 여기 집이 또 있네? 뭐야? 이거 텔레포트 했으면 못 찾을 그런 때라니까. 역시 걷는 게 좋은 곳이야. 와우.. 경치 봐라. 이 경계선 또 뭐지? 굉장히 청크로딩으로 깨진 것 같이 생겨먹었네. 너무 깔끔하게 잘려 나가잖아. 뭐야 니터 샌드? 일단 고치 아픈 애들은 처리 좀 하고. 뭐야 이게? 아무것도 없네? 진짜 아무것도 없었구나. 오 뭐야? 저 하늘에? 야 씨.. 아 씨 여기 경계선 잘려 나가는 거 진짜 벗어지네. 오 씨..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늘에? 하.. 호흡.. 롤트키 올라간다. 하.. 하.. 호흡.. 일단 이거 산타서 올라가 봐야 되긴 하겠는데.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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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털? 깜짝깜짝 고령 동네 저게 뭔데 저런게 있냐? 이게 뭐야 이게? 여기야? 뭐하는 장소인데 이렇게 돼있어? 일단 베인마이닝으로 나무를 깎아봅시다.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자연조형물이야 설마? 진짜네? 아무것도 없네? 와... 진짜네? 기가 막히는구만... 잘 모르는 거 없는데... 진짜 먹을 걸 같이 넣어버렸어... 그래서 갑시다. 갈 길을 갑시다. 뭔가 궁금해서 열심히 올라가거든요. 저거는 알죠? 로콜라이크 던전 로드의 입구입니다. 옛날 초반부에도 여기 있었어요. 뭐냐. 청크가 대놓고 이렇게 깨진 것 같은데. 일단 거의 다 왔어요. 중간에 집이 또 하나 더 있네요. 자, 일단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저 장소를 한번 탐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저 장소를 한번 탐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